자 그러면 오늘의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번호 053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사연 확인할게요.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경남 안어스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. 남편은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일산동구 중산동에 하늘마을 7단지 중흥 S클래스를 매수하고 싶어합니다. 저는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는 은평구 증산동이나 서대문구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은평구 증산동에 신축 아파트를 사기를 원합니다. 아니면 매도를 하고 나서 대출 없이 1단은 전세로 갔다가 2년에서 4년 뒤에 다시 집을 사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.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. 앞으로 이 투자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는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할까요? 질문의 세 번째 2, 4년 뒤에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. 갈아타기는 바로 연속적으로 가셔야 됩니다. 저렇게 하신 분들 중에 땅을 치고 응용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거는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그 내용 남편분과 의견이 대립되는 거죠.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부부께서 부부분들이 왔을 때 부동산 측면에서 10명 중에 7부분은 여성분의 의견이 맞습니다. 그런가요? 여성분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 여성분의 의견에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자 본 지금 현재 지도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남편분께서 움직인 의견을 내놓으신 하늘마을 7단지 중산동 일산에 있는 타운하우스 아파트형 타운하우스입니다. 타운하우스까지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생방송 시간에 움직인다고 차량 움직인다고 하면 29분 걸립니다. 외곽으로 일단은 일산에 뭐 지금 현재 일산 지역의 용적률을 300% 올리겠다 역세권 500% 올리겠다 등등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책이 나오려면 이 넓은 지역의 교통계획이나 모르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.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.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것도 감안하시면서 한번 들으시라 말씀 좀 드리겠고요. 자 그러면 경남 아노스빌 아파트 과연 가라타기를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위쪽에 지금 아래쪽에 역사 두 개와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로 도보거리는 아니고 도보거리는 아니고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 정도에 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475세대 19년차 아파트입니다. 자 평수대를 볼까요. 지금 32평대부터 24평대부터 44평대까지 가장 많은 평수대가 32평대 아파트입니다. 현재 금액대가 한 7억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.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입지, 교통, 학군적인 측면에서는 한 중정도의 평점을 좀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라타기는 고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과연 중산동 우리 아내분 의견이 아니라 남편분 의견이 맞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아래쪽으로 경기중향성 지금 풍산역 아래쪽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역사거리가 양쪽 아파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. 한 1km 남짓 돼 있는 것 같고.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4세대 15년차 용경률 119%, 30% 자 이게 300% 간다 400%가 된다 이거는 추후 문제입니다. 일단은 지금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1평대 단일평수의 아파트형 타우너스 저층아파트입니다. 저층아파트로서 현재 51대 아파트가 거래가를 보시면은 6억 3천대의 거래가 돼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아래쪽에 은평구 쪽으로 그리고 마포구 아래쪽으로 좀 더 인근 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좀 더 아내분의 의견 쪽에다가 저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. 일단 그걸로 인해서 고민을 끝내신 후에 그런 어떤 아파트가 이거는 어떻습니까?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